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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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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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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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케이, 좀 많이 했을 거 같은데 아직 보통은 좀 많은 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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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제 유튜브 역사상 제일 화려한 화장을 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눈화장 진짜 빡세죠? 제가 오전에 카페에서 일하고 들어왔고 오늘 저희가 별빛 투어를 신청을 했거든요 사이판에서 꼭 해야 되는 투어 중 하나가 또 별빛 투어거든요 좀 있으면 픽업 시간이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별빛 투어 밤에 하는 거고 얼굴 찍을 일은 거의 없어가지고 화장을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있으면 화장할 일이 진짜 없어가지고 기분을 좀 내보고자 화장을 했습니다 별빛 투어 할 때는 최대한 밝은 옷, 흰색 옷 입으시는 게 좋고 펄럭이지 않는 옷 입는 게 좋다고 하고 머리는 많이 날릴 수가 있으니까 묶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사실 구름이 진짜 많고 비가 낮에도 계속 왔어가지고 요즘에 별빛도 하기 좋은 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이판은 구름도 빠르게 움직이고 비도 금방 가면 고치기 때문에 별을 제발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기 탄 거 보세요 저 진짜 많이 탔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수영복 잡으기 이렇게 남았어요 만화가 갔다 와가지고 바로 타가지고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픈 수준이고 지금 이 얼굴 톤 차이 보세요 얼굴은 지금 21호인데 몸은 거의 30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내를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면세점 가서 파운데이션을 하나 사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피부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고 저는 조금 더 일을 하다가 나가보겠습니다 안녕 고맙고 아 우와 많이 보이는데? 아이 너무 귀여워 오늘 밤앞을 보시랴 밤앞은 날 최고의 밤앞은 엄청나게 보셨어요 하하하하 이쁘다! 도티 도티 저희는 오늘 이 날씨에 등산을 갑니다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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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아이안다 그 해안에 보니 또 한쪽으로 돌아가면 한쪽을 봐 ver 이렇게 나이 만드는 것도 나는 그것을 알아봤어요 왜요? 이곳에는 많은데 진짜 잘 말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or the other... 잘 모르겠어요 what do I see? it's like a hidden pool go check it out, you guys will look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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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리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my god Carefu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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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